오늘 저는 파마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파마를 했어요 너무 거지존이라서 빨리 기를 수 있으려면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잘 어울려요 오늘은 얀만동 브런치 깝길에 왔어요 저는 브런치를 먹고 나왔어요 더 에이프릴이라는 곳 오늘 날씨가 진짜 헬이에요 헬 다음 장소를 아직 안 정해서 걸으면 더 정해야 되는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저녁 시즌 한 장소를 하면서 집에서 그렇고 한장돈 너무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